오늘의 동화 입이 가벼운 아내 옛날 우크라이나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문난 수다쟁이였는데 얼마나 입이 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죄다 말해버려야 직성이 풀렸어요 농부는 그런 아내가 언젠가 큰일을 낼까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항아리가 여기에 묻혀 있지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속에 눈부실만큼 반짝이는 금화가 수북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웬 돈이야 나한테 이런 복이 굴러들어오다니 농부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지주는 따로 있었거든요 농부는 지주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추수가 끝나면 곡식을 조금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는 1년 동안 뼈빠지게 일한 농부에게 아주 적은 곡식만 주고 나머지는 싹 다 가져가버리는 소문난 욕심쟁이였지요 그러니 지주에게 항아리가 나온 걸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 지주는 얼씨거나 하고 당장에 가져가버리겠지 안 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농부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1년 내내 농사지은 곡식을 지주에게 다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밭을 갈다가 주운 항아리까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깝았던 거예요 농부는 금화가든 항아리를 숨겨둘 장소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도로 땅 속에 묻어둘까? 아니야, 숲속은 어떨까? 하지만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농부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수다쟁이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 틀림없이 동네방네 소문을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소문은 곧 지주의 귀에도 들어갈 테고 그럼 나는 벌을 받겠지 어떡한다? 이 참에 아내의 버릇도 고치고 금화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한참을 궁리했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항아리를 아내 몰래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농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답니다 시장에서 농부는 과자와 토끼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루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농부는 물고기들을 그물에서 꺼내고 그 그물에다 토끼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그물을 다시 물속에 담가놓고 숲으로 갔습니다 숲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이곳이 적당하겠군 농부는 크지 않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을 골라 잡아온 물고기들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나무에 물고기가 버섯처럼 도단한 것 같았지요 음, 됐어 이 정도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군 농부는 흡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키 큰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사온 과자들을 그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걸어놓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오세요 아내가 농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농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모처럼 숲에 가서 물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정신 나간 거예요? 숲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아내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군 당신은 아직도 숲속에 물고기가 탐스럽게 나는 나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소? 농부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둥그렇게 뜨고 농부를 바라보았어요 농부는 곧바로 의심하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그 숲으로 갔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내는 믿을 수 없어서 두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답니다 농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냇가에 좀 가볼까? 조금 전에 그물을 쳐두었는데 토끼가 걸렸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그물에 토끼가 걸려요? 아내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농부를 바라보았답니다 어허,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군 냇몰의 토끼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농부는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농부를 따라갔지요 그런데 숲길을 걸어가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머, 저기 좀 봐요 저 키 큰 나무에 과자가 열렸어요 그러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 농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나무에 과자가 열린 게 아니야 그럼요 과자같이 생긴 뭉개구름이 이 숲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다 과자비를 뿌린 거야 아니, 그럼 저것들이 모두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세상에 구름으로 만들어진 과자라니 아내는 신기한 듯 입을 벌리고 그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토끼가 잡혔나? 냇가에 도착한 농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쳐놓은 그물을 건져 올렸답니다 설마 물속에 토끼가 있으려고?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물을 살폈지요 그랬더니 그물 속에 정말로 토끼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토끼가 잡혔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또 한 번 놀란 아내는 자기의 뺨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꿈은 무슨 꿈 모두 진짜라고 진짜 당신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놀랄 일은 아직 더 있어 그게 뭔데요? 아내가 얼빠진 표정으로 묻자 농부는 아내를 끌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숨겨두었던 금화 항아리를 보여주었답니다 아니 이게 닭 웬 금화예요? 아내가 항아리 속에 그득 담겨있는 금화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사실은 내가 밭을 갈다가 주웠다오 뭐라고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있나? 그럼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네요 아내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심드렁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돈이 생겼는데도 당신은 좋지 않아요?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묻자 농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오 당신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 지주가 알게 될 테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돈을 다 빼앗기고 말 텐데 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겠소? 염려하지 마요 오늘 본 일을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아내는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궁금해진 아내는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니 나갈 필요 없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소리는 지주가 영준님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쫓겨다니는 소리란 말이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농부는 장난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농부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어제 본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한 약속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꾹꾹 참았지요 다음 날도 입이 막 근질거렸지만 억지로 입을 틀어막으며 겨우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점점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어떡하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내는 일부러 이것저것 음식을 입안에 넣으며 겨우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웃집 여자가 놀러왔어요 있잖아 저기 숲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았답니다 이웃집 여자는 무슨 소리냐는 듯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금화가든 항아리 이야기만 빼고 이웃집 여자에게 모든 걸 말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놀란 이웃집 여자는 당장 소문을 냈고 말이에요 그래서 곧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 새를 못 참고 소문을 내? 농부가 불같이 화를 내자 아내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냈지요 그런데도 농부는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하가 난 아내도 같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그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게 잘한 짓이란 말이야? 누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난 그저 이웃집 여자한테만 얘기했을 뿐이라고요 시끄러워 당신이 수다쟁이인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요 난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금화항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화가 난 아내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리 집에 금화항아리가 있어요 남편이 밭을 갈다가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 금화항아리가 있다고요 소문을 들은 지주는 항상 농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농부는 지주 앞에 불려나갔답니다 네가 밭을 갈다가 금화가든 항아리들 발견했다는 말이 사실이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자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글쎄요 요즘 제 아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상하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럼 자네 아내를 불러 물어보면 되겠군 여봐라 가서 농부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농부의 아내도 지주 앞에 불려가게 되었답니다 내 남편이 내 밭을 갈다가 금화항아리를 발견한 것이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아내가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농부는 펄쩍 뛰며 두 손을 내져었어요 왜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아내의 말에 지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농부를 쳐다봤습니다 아 참 그럼 그 항아리를 언제 봤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농부는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주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 언제 금화항아리를 보았느냐 숲에서 물고기를 주워온 날입니다 지주의 물음에 아내가 너무도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뭐? 지주는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았답니다 뭐? 숲에서 뭘 주웠다고? 농부도 깜짝 놀라는 척하며 능청을 떨었고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날 당신이 날 데리고 스프로 갔잖아요 그리고 키 큰 나무에 떨어진 구름과자를 보여주었고요 또 냇가에 가서 그물에 걸린 토끼도 보여주고 말이에요 저것 좀 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음 확실히 그런 것 같구나 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가 막힌 아내는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그날 밤 지주님은 영주님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몰매를 맞으셨잖아요 뭐 어째? 내가 영주님의 돈을 훔쳤다고? 지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린 채 지주의 눈치를 살폈지요 안되겠다 여봐라 이 여자를 데려다가 정신이 들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져라 화가 난 지주가 명령을 내리자 하인들이 곧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주님 이 여자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지주 앞에 털썩 무릎을 끓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뻗트리고 다니는 여자는 호되게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주는 쉽게 노여움을 풀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를 벌주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치료하겠습니다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농부는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답니다 하긴 미친 사람을 벌주어서 뭐하겠나 내 꼴만 우습게 되지 그만 자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겨우 화를 가라앉힌 지주는 농부의 아내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도 억울했지만 남편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며 농부에게 따졌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아내는 울먹이며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입이 너무 가벼워 말이란 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사실보다 부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그것만 고치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아내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곰곰이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 보았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입방아를 찌어서 큰 문제를 만든 것 같았어요 이번 일로 아내는 정말로 입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수다 떠는 버릇을 완전히 고쳤답니다 농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돈도 모이기 시작했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은 드디어 깊이 묻어두었던 금화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모아둔 돈까지 합쳐 땅을 샀습니다 드디어 지주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딸랑귀신 먼 옛날 한 농부가 장을 보러 갔다가 길을 잃고 깊은 산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 사방은 먹물을 뿌린 듯이 캄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을 끌고 길을 찾아 헤매던 농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니 농부는 한편으로 무서운 감도 없지 않았으나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농부는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한참 걸으니 집이 나왔습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농부는 몇 번이나 주인을 찾았으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안에서 조금 쉰 듯한 목소리가 겨우 들려왔습니다 누이 쉰지 들어오시오 농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 안에는 늙어서 등이 꼬부라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농부는 할머니한테 딱 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선뜻 승낙했습니다 농부는 뒷마당에 말을 든든히 메어놓고 집 안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랫목에서는 할머니가 꾸벅꾸벅 조는 것 같더니 어느새 잠들었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는 아무래도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슬그머니 내려다보니 치마 밑으로 누런 꼬리가 척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농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둔갑한 늙은 호랑이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담 농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때 문득 농부의 머릿속에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가 말목에 달아둔 방울을 풀어가지고 들어와 깊이 잠든 호랑이의 꼬리에 든든히 달아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누워서 잠꼬대를 하는지 했어요 내 딸랑 귀신, 내 딸랑 귀신 농부의 잠꼬대에 잠을 깬 할머니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농부가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누군데?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로 올 때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어디에 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왜 아직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호랑이를 잡아먹는 딸랑 귀신이라니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눈이 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일이 제대로 돼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귀신이 있답니다 딸랑 귀신은 항상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는데 호랑이만 보면 영락 없이 잡아먹는답니다 삼경이 되면 나를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젠 올 때가 됐는데 농부는 앞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 바람에 꼬리에 매달아놓은 방울이 딸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쿠, 딸랑귀신이 벌써 왔구나 할머니로 둔갑한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딸랑딸랑 방울이 뒤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호랑이는 넋을 잃고 죽어라 하고 냅다 뛰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딸랑귀신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걸 하고 껄껄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학 신기한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가물었던지 우물마저 밑바닥이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다 말라버려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밭은 더 한심했습니다 곡식들은 누렇게 황이 들어 땅에 척척 늘어져 말라붙었습니다 음전이네가 붙이는 콩밭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워낙 모래와 자갈투성이 밭이어서 여느 밭보다도 가뭄을 더 탔습니다 음전이는 콩포기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음전이의 노력은 헛일이 되고 말았어요 아 이렇게 다 말라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음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먼지 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음전이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부자한테 매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알아 누워 있었어요 음전이는 얼마 안 되긴 해도 콩 농사를 한 번 잘 지어 어머니 약도 써보고 순두부도 대접하려고 애썼지만 무정한 하늘은 그런 음전이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었습니다 음전이는 물 지게를 지고 일어났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물을 져 날랐지만 이랑에 척척 늘어진 콩포기들은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음전이는 물 지게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 잠시 앉아 쉬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물 지게를 지고 다니느냐 음전이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래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한테 순두부라도 대접할 텐데요 음전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휴 하고 새어 나왔습니다 참 효성이 지극하나 이로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불볕에 콩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채 수염을 내리쓸며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펼치고 왕골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야 이걸 바꿔라 이걸로 부채질을 하면서 콩아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게다 할아버지는 왕골부채를 음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음전이는 그 부채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서 받으라는데도 할아버지가 몇 번 재촉해서야 음전이는 부채를 받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음전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콩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콩밭에 이른 음전이는 할아버지가 하라던 대로 부채질을 하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콩아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그러자 정말 이랑에 척척 늘어졌던 콩포기들이 옷줄옷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콩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쳤어요 야 콩들이 살았네 음전이는 너무 좋아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음전이네 콩밭은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아랫말 욕심쟁이 박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반 벙어린 박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더니 박부자는 못 믿었기도 하고 또 욕심 주머니가 꽁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부자는 날이 밝기 바쁘게 아침밥도 먹지 않고 음전이네 콩밭으로 갔습니다 밤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자그마한 어린애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파란 콩 잎사귀들을 쓸어만지며 노래를 부르듯 속살거렸습니다 콩아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그러면서 왕골부채로 콩포기들을 슬슬 부채질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한 편만 하던 콩포기들이 키를 쭉쭉 솟구며 우쭈루쭈루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신기한 부채를 훔쳐보던 박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부채를 괴춤에 찔러넣고는 음전이가 있는 밭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땀 씻는 신용을 하면서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음전이는 박부자에게 선뜻 그 귀중한 부채를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박부자의 차림새와 눈매를 보니 그리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음전이는 부채를 꼭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부자는 음전이가 부채를 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려만 주면 틈을 타서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박부자는 음전이한테 와서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부채를 줘요 내 부채를 줘요 갑자기 부채를 빼앗긴 음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부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매달리는 음전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콩밭에 이른 박부자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음전이가 말하던 것처럼 콩아 콩아 어서어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 벙어리인 박부자는 겨우 코아 코아 어서어서 자라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근질근질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부자는 코끝이 너무나 가려워서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코가 움찔움찔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엉? 박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느새 한자도 넘게 자라난 코는 눈을 내려뜨지 않아도 잘 보였습니다 이, 이게 어, 어떻게 된 일이야? 박부자는 너무도 놀라 쿵 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박부자는 흉측한 자기 코를 누가 볼까봐 갓을 벗어 가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들던 부인은 턱 밑까지 들이온 방망이만한 코를 보고 기겁을 하여 으악하고 소리지르며 까무러쳤어요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긴 코를 구겸하러 방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코끼리 코가 됐어 손자들이 히히거리며 놀려대자 박부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싹 나가거라 하고 소리지른다는 것이 반 벙어리가 되어 쌀이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곡관마다 그득그득 채워넣었던 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곡관은 텅텅 비었습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박부자는 우거지 상을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던 박부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박부자는 곧장 자기 논밭으로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벼야 벼야 어서 어서 자라라 박부자는 굳어진 혀를 겨우 놀려가며 이렇게 말하려 했으나 벼야 벼야 어서 자라라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박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뚱뚱한 배가 갑자기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논 깜짝할 사이에 함지방만 하던 배가 황소배만큼 커졌습니다 박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논에 쿵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바둥거리며 애써 보아도 좀처럼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박부자는 분통이 터져 부채 잡은 손으로 논두렁을 탕탕 치며 아이고 불이 난다 불이 일어 하고 넋두리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하고 죽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쏘아 하고 불어오더니 넓고 넓은 논에 시뻘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벼포기들이 모조리 타버리고 새뽀얀 재만 바람에 날렸습니다 박부자는 너무 기가 막혀 헉헉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박부자는 무거운 배를 이길 수가 없어 불 붙는 논밭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음전이는 불탄 논밭에서 자기 왕골부채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탔어도 왕골부채만은 그대로 있었어요 음전이는 신기한 왕골부채로 해마다 콩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 병도 고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통화 착한 며느리 옛날 어느 바닷가에 고기잡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곡식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날마다 남편이 잡아오는 청어 고기만 끓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면서 끼니를 때웠지만 워낙 곡식을 못 먹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누구보다 바다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멀리 무투로 가서 쌀 한 대를 간신히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쌀 한 대 가지고는 한두 끼 밥을 지어 먹으면 없어질 테니 조금씩 고깃국에 넣어 먹었대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 쌀은 이제 두어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고된 일을 하는 남편에게만 곡식알 한 톨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먹는 청어 눈알에 쌀알 한 톨씩 끼워가지고 몰래 주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구들 모두 온몸에 부황이 났는데도 남편만은 괜찮았어요 그걸 본 이웃집에서 쑤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늙은 부모님은 퉁퉁 부어오르는데 박관영반은 끄떡없이 일을 하는 거야? 무슨 곡절이 있는 게 분명해 이웃 사람들이 쑤근거리다가 온 동네가 쑤근거리고 소문은 자꾸 퍼지고 불어나서 마침내 고을 원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님에게 끌려가 꿇어 엎드렸어요 어째서 내 남편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부모님은 부황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며느리는 울면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보시다시피 흉년이어서 어렵게 쌀을 겨우 한 대 구했지만 며칠 못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마지막 두어줌 남은 것을 고된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쌀알 한 톨씩 청어 눈알에 끼워 몰래 먹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그래도 힘든 일을 하시지 않아 청어만 끓여드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듣고 있던 원님은 며느리의 지혜와 효성에 감동하여 오히려 많은 상을 내리고는 쌀 한 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 했답니다 또 다른 착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과부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며느리는 하루하루 남의 집 일을 하여 겨우 밥을 얻어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날품도 매일 할 수는 없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지요 어느 날 며느리는 이웃집 모내기 일 때문에 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도 못 드리고 시어머니를 굶게 하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며느리가 우물에 가서 물을 한 동에 길어오는데 마침 골목길에서 개 한 마리가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리밥이 아직 삭지 않아 깨끗이 씻으면 먹을 수 있겠다 싶었지요 며느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바가지로 그 토를 한 것을 정성껏 쓸어 담아 물에 수없이 씻었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먼저 한 숟가락 먹은 뒤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에게 차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픈 차에 맛있게 먹었어요 며느리는 죄스러운 생각이 가슴에 남아 무척 괴로웠습니다 일꾼들과 부지런히 모내기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낮이 되어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바람이 일고 먹구름이 가득 몰려오더니 천둥과 번개가 지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겁이 잔뜩 나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노했으니 여러분들은 밖으로 피하십시오 저 혼자서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며느리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얼떨결에 모두들 논 바깥으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천둥 소리가 나며 사방이 한밤중처럼 캄캄해졌지요 모두가 정신을 잃었고 논 한가운데에 있던 며느리는 그대로 까물어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소나기가 먹고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났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커다란 상자를 껴안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며느리를 깨웠어요 정신이 든 며느리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상자를 논뚝으로 가지고 나와 사람들에게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상자 뚜껑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며느리가 손을 대니 뚜껑은 신기하게도 쉽게 열리는 겁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보석과 비단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효성에 하늘이 간복하여 많은 상을 내려준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아 농군의 꾀로 잡힌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어진 농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군은 나이찬 아들딸을 시집 장가 보내려고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삼천량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이면 그럭저럭 잔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젠 며느리감을 고르면 되겠구나 농군은 어떤 여자를 데려오면 좋을까 하고 이국니 저국니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농군이 밖에 나가보니 웬 남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농군이 손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거 안됐습니다만 주인어른께 한 가지 미안한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무슨 일인지 말하기를 망설이며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내가 도울 일이라면야 도와야지요 그 말에 손님은 용기를 얻었는지 헛개침을 두어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급히 필요해 그러니 주인어른께서 삼천량만 빌려주시면 그 신세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돈 삼천량을요 농군은 그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구워주겠습니까 농군은 하도 어이가 없어 허허 웃었어요 손님은 농군이 웃는 듯을 짐작하고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아마 처음 보는 제가 염치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저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 어찌 초면에 신뢰되는 행동을 하겠나이까 손님은 쾌활하게 웃으며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열 번은 넘게 싼 것을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돈 몇 천량 쓰려고 이 금덩이를 팔 수 없어 그러니 이걸 보증으로 잡히고 돈을 좀 꺼달라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를 주인 댁에 맡기고 갈 테니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드리면 그때 이것을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손님은 농군한테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농군이 보니 금덩이는 몇만 양이 넘을 것 같았어요 농군은 당장 쓸 돈도 아니고 해서 손님한테서 금덩이를 받고 돈 3천량을 내주었습니다 손님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하루는 금전판에서 일하는 농군의 조카가 집에 들렀습니다 농군은 오랜만에 조카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금덩이를 받고 돈을 꿔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어떤 것인지 조카는 금전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금덩이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자 보게나 아마 만냥은 나갈 것 같네 농군은 괴짝 속에 깊이 보관해 두었던 금덩이를 내놓았습니다 조카는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변이 있나 삼촌이 속았습니다 이건 금덩이가 아니라 납덩이입니다 납덩이에 금 도금을 한 것이에요 농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 꿔간 놈은 세상 없는 날도둑이 분명했습니다 그 돈을 떼이면 잔치는 무얼로 한단 말인고 그 놈이 나를 어수룩하게 보고 그 따위 짓을 했군 그렇지만 어디 두고 보자 농군은 금덩이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괴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이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게 이제 그 놈이 날 꼭 찾아오게 만들 테니 조카는 그러마하고 약속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잔치를 보러 모여들었어요 도둑한테 속은 농군도 그 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술 몇 잔을 영거푸 마시더니 곧 취해버렸습니다 술 취한 농군은 주먹으로 술상을 내리치며 슬퍼했지요 모두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농군한테로 모여들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인지 속시원히 말해보구려 누군가 농군에게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말했습니다 농군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쭉 들이켜더니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글쎄 이런 편이 어디 있겠소 하루아침에 집이 망해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농군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을 마구 두들겨 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똑똑히 말하시오 대체 무슨 일이 생겼소 누군가 애탄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집이 망하자니 참 별일도 다 있지 며칠 전에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금덩이를 맡기고 돈 삼천 양을 구워갔는데 그 금덩이는 만 양도 넘을 만큼 큰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떤 죽일 놈의 자식이 그걸 냄새 맡고 그날 밤으로 금덩이를 훔쳐가지 않았겠소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이제 임자가 찾아와서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얼 내놓는단 말이오 우리 재산을 몽땅 다 팔아도 그 금덩이 값 절반도 못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모두들 듣고 보니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농군을 위로해 줄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말이 삽시간에 퍼져서 돈 삼천 양을 꿔간 도둑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도둑은 좋아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돈 삼천 양을 가지고 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 어수룩한 놈이 무얼 내놓을 텐가 금덩이를 잃었으니 제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을 테지 도둑은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도둑은 부랴부랴 돈 삼천 양에 이자까지 갇혀가지고 농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도둑은 의기양양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거 누구요 도둑이 들어보니 좀 떨리는 목소리 같았어요 도둑은 더욱 귀가 올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왔소이다 언젠가 돈을 꿔간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농군은 도둑을 맞아들였습니다 전번에 돈을 꿔줘서 참 잘 썼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 삼천 양과 이자까지 쳤으니 자 받으시오 도둑은 돈 삼천 양에 이자를 붙여 농군한테 내놓았습니다 농군은 그 돈을 받아 천천히 세어보았어요 도둑은 농군의 얼굴만 살피다가 불쑥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젠 제가 맡긴 금덩어리나 내놓으시오 그 말에 농군은 머리를 들고 도둑을 쏘아보더니 괴짝문을 열고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자 예쏘 도둑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쾡한 눈으로 농군과 금덩어리를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 의리도 없는 강도 같은 놈 농군은 준비해두었던 박달나무 몽둥이를 집어들며 집안이 떠나가게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농군의 꾀에 빠졌다는 것을 난 도둑은 후다닥 일어나 몸을 빼내려 했지만 성이 독같이 오른 농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근꾀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도둑은 도리어 농군의 꾀에 걸려 잡힌 몸이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마녀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예쁜 꼬마 소녀가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이 예쁜 딸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또 소녀의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더욱더 꼬마 손녀를 예뻐했지요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작은 빨간 모자를 손수 만들어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꼬마 소녀에게 너무나 깜찍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이 예쁜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갈레트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지요 얘야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구나 좀 나으셨는지 네가 가보려무나 그리고 이 갈레트 과자와 버터 단지를 할머니께 갖다 드리도록 해라 빨간 모자는 곧 할머니 집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마을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빨간 모자 혼자 숲길을 가다가 그만 늑대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숲에서 나무꾼 몇 명이 나무를 베고 있었거든요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엾은 빨간 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늑대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전 우리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할머니를 뵙고 갈레트 과자와 버터 단지를 드리려고요 우리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거예요 늑대가 또 물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먼 곳에 사시니 네 그래요 저기 멀리 몰래방아 보이죠 그 너머에 있는 마을의 첫 번째 집에 할머니가 사세요 빨간 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할머니를 뵈러 가고 싶구나 나는 여기 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 길로 가지 않을래? 그렇게 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지 경주하자꾸나 늑대는 가장 빠른 길로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빨간 모자는 가장 먼 길로 갔고요 빨간 모자는 길을 가면서 호두를 따고 나비를 뒤쫓아 달리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늑대는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늑대는 문을 두드렸어요 네 슈 할머니 저예요 손녀딸 빨간 모자예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할머니께 드리려고 갈레트 과자와 버터 단지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싸주신 거예요 몸이 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던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얘야 문고리를 잡아당겨라 그럼 빗장이 열릴 거야 늑대가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문이 열렸습니다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할머니한테 달려들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늑대는 얼른 문을 도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침대로 들어가 빨간 모자를 기다렸지요 마침내 빨간 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는 처음엔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굵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굵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리려고 갈레트 과자와 버터 단지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싸주신 거예요 늑대는 목소리를 좀 부드럽게 가다듬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문고리를 잡아당겨라 그럼 빗장이 열릴 거야 빨간 모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문이 열렸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가 들어오자 재빨리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면서 말했어요 갈레트 과자와 버터 단지는 빵 넣어두는 통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이리온 여기 내 옆에 함께 눕자꾸나 빨간 모자는 옷을 벗고 할머니의 침대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나 빨간 모자는 실내복을 걸친 아주 이상한 할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왜 이렇게 팔이 굵어요? 이게 다 너를 덮고 껴안으려고 그런 거란다 할머니 다리가 어쩜 이렇게 굵어요? 달리기를 쌩쌩 더 잘하려고 그런 거지 할머니 귀도 어쩜 이렇게 커졌어요? 더 생생하게 잘 들으려고 그런 거지 할머니 이빨이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졌어요? 그건 바로 널 잡아먹기 위해서지 이렇게 말하면서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어 꿀꺽 먹어 치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총각 옛날에 어떤 머슴총각이 하도 이리 고달파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머슴총각은 산에 나무하러 가서 동무 머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나무 한 짐씩만 해주면 내가 하늘로 날아 보일게 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동무들은 좋다 하고는 나무 한 짐씩 해서 한 대 모아주었지요 머슴총각이 그동안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다 보니 어느새 동무들이 지게에 산더미만 하게 나무를 해 놓았습니다 나무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날아봐 동무들이 그러니까 머슴총각은 금방 또 꾀를 짜냈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파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나서 날아 보일 테니 모두 점심 먹고 뒷동산으로 모여 동무들은 그렇게 하자며 모두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뒷동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머슴총각은 점심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산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산에서 갈비를 긁으며 괜히 거짓말을 했구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탕탕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노루 한 마리가 머슴총각 한테로 달려왔어요 노루가 머슴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숨겨주시면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머슴총각은 은혜 갚아주는 거야 어쨌든 노루가 불쌍해서 모아놓은 갈비 속에 노루를 숨겨줬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포수가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여보시우 여기 노루 한 마리 달아나는 것 못 보았소? 머슴총각은 거짓으로 알려주었어요 저기 산 너머로 달아났습니다 포수가 얼른 산 너머로 뛰어가 버리자 숨어있던 노루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무슨 소원이든 말씀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머슴총각이 가만히 생각하니 아까 동모들하고 약속한 것이 떠올랐지요 노루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아까 낮에 동모들한테 하늘로 날아 보이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걸 걱정하던 중이었단다 그것쯤은 걱정 마십시오 그러더니 똥구멍 옆에 주둥이를 대고는 조그만 호리병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자 이걸 목에 걸고 마개를 열면 하늘로 날 수 있고 내려오고 싶으면 마개를 닫으면 됩니다 머슴총각이 호리병 끈을 목에 걸고 마개를 열었더니 신기하게도 하늘로 둥둥 날아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한참 날다가 마개를 막았더니 땅으로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노루야 고맙다 그럼 잘 해봐요 머슴총각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늘로 둥둥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둥글해져서 모두 하늘을 쳐다보는데 총각은 싱글벙글 웃으며 자꾸자꾸 하늘로 올라가서 산 너머로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 대걸에서 임금님이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람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봐라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누군가 불러보아라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자 신하들은 커다란 나발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놈 내려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이다 그러자 머슴총각이 슬슬 내려와 대궐들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임금님이 총각에게 물었지요 너는 무슨 수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가 이 병을 목에 걸고 마개를 뽑으면 누구든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머슴총각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임금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하늘을 헐헐 날 수 있게 해다오 머슴총각은 호리병을 임금님에게 걸어들이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임금님이 하늘을 날아다닐 동안 제가 임금님 대신 왕관을 쓰고 임금님 옷을 입고 임금님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쯤은 어렵지 않다 임금님은 왕관과 옷을 벗어주었어요 머슴총각은 임금님의 옷을 입고는 임금님 목에 걸린 병마개를 뽑아 슬쩍 감추어버렸습니다 임금님은 하늘로 둥둥 날아오르더니 가물가물 공중으로 떠다니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 해가 지도록 날아다녔는데 아무리 대궐로 돌아가려고 해도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임금님은 밤새도록 날아다니다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내려오지 못한 채 하늘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지만 역시 땅으로는 내려오지 못한 채 아직도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고 해요 한편 대궐에 남아서 임금님 자리에 앉은 머슴 총각은 오래오래 임금 노릇을 하면서 호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름뱅이 머슴 옛날 어느 큰 부잣집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예쁜 색시도 얻고 집도 짓고 농사질 땅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집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좋은 사위감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처녀가 하도 예뻐서 사방에서 잘생긴 총각들이 청혼을 해왔지만 너무 좋은 자리를 고르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이 속으로 자기가 이 집 사위가 되었으면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건 하늘의 천도복숭아 같은 허망한 바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날이 가면서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머슴 총각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갈비를 긁고 있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하나씩 날아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 노루 한 마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나 좀 숨겨주시오 노루가 머슴 총각을 보고 애원했습니다 총각은 노루가 가엾어 긁어놓은 갈비 속에 숨겨주었지요 조금 있다 보니 포수 하나가 헐떡거리며 올라와 물었습니다 이리로 노루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보았소 머슴 총각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까 노루 한 마리가 저쪽 산 너머로 달아나는 걸 봤소 포수는 총각이 가리키는 산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포수가 가고 난 뒤에 숨어있던 노루가 나와서 말했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총각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인집 차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으니 들어주겠니?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주인 댁 따님에게 장가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노루는 꼬리에 있는 털을 세 개 뽑아주면서 다시 말했어요 내일이라도 주인집 차녀가 오줌을 누거든 거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 털 세 개를 꽂아 놓으십시오 총각은 하도 좋아 저를 꾸벅하면서 노루한테 고맙다고 말했어요 노루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총각은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오줌 누는 것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가 좀처럼 밖에다 오줌 누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총각은 애가 탔습니다 머슴총각은 새벽같이 일어나 처녀의 움직임을 살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오줌 누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름쯤 지나서 그날도 머슴총각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인집 차녀가 금방 뒷곁으로 바쁘게 뛰어가는 겁니다 총각이 모퉁이에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리니까 차녀가 치매를 여미며 뒷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옳지! 머슴총각은 뒷곁에 볼일이라도 있는 듯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구석쪽에 처녀가 놓은 오줌의 거품이 막 사그라져 가고 있었어요 총각은 숨겨놓았던 노루털 세 개를 오줌 거품에 얼른 꽂아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주인집 처녀가 걸음을 걸으려고 발을 옮겨놓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한 발짝 옮겨놓으면 한 번 뿡 하고 두 번 옮기면 두 번 뿡뿡 하고 열 걸음 걸으면 열 번 뿡뿡뿡뿡 하지 않겠어요? 일어날 때 뿡, 일어났다가 앉을 때 뿡 정말 기막힐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계속 나오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보아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실컷 방귀를 뀌어봐도 움직이면 금방 또 나오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몸을 뒤척이면 그때마다 뿡 하고 방귀가 나오니 나중에는 몸을 움직이기가 겁이 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방귀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처녀는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꼼짝없이 누웠으니 외동딸을 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 불러다 놓고 약을 지어먹이고 침을 놓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인 댁은 온 나라에 방을 써붙였어요 우리 딸을 고쳐주는 의원에게 재산도 주고 사위로 삼겠다 이러니까 온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처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총각은 이때다 생각하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따님 병을 고쳐드릴 테니 사위로 삼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딸의 목숨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지 않나요? 그래 고쳐만 주면 사위도 삼고 재산도 다 주겠다 머슴총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기한을 주십시오 따님의 병을 사흘 안에 고치겠습니다 이날 저녁 머슴총각은 뒷곁에 꽂아둔 노루털 세 개 가운데 한 개만 뽑아놓고 다음 날 아침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따님을 한번 일으켜 걷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딸을 일어나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방귀 소리가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움직이기만 하면 뿡뿡 소리가 났는데 뿡이 붕으로 약해진 거예요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붕 하고 좀 더 방귀 소리가 약해졌고 빠르게 걸으니 붕붕붕붕 했지요 그날 저녁 머슴총각은 털 한 개를 더 뽑아버리고 다음 날 아침 처녀에게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일어나 걸어보니 어제 붕붕하던 것이 이번에는 픽픽 하는 겁니다 좀 더 빨리 걸어보라니까 픽픽픽 했어요 주인 내외와 딸은 이제 병이 정말 낫는 줄 알고 아주 기뻐했지요 그날 저녁 머슴총각은 나머지 한 개 남은 털을 마저 뽑아버리고 다음 날 아침 처녀를 걷게 했더니 이젠 붕붕 소리도 픽픽 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녀는 너무 좋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괜히 일어났다 앉았다 걸어갔다 뛰어갔다 했지만 방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머슴총각은 주인집 딸과 결혼하고 그 집 데릴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사위를 옛날처럼 일만 시킬 수 없어 공부를 시켜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머슴사위는 무과 시험을 보려고 화를 메고 서울에 가서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기와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큰 기와집 무남동녀 외동딸이 1년 전부터 병들어 누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밤마다 자정이 되면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슬프게 우는데 그 새가 울고 가면 처녀가 금방 까물어친다는 것입니다 겨우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그날 밤 또 새가 날아와 울고 또 까물어치다가 깨어나면 또 새가 와서 울고 가고 이제는 처녀가 아예 기운을 잃어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머슴사위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어요 사흘 동안 기원을 주시면 제가 그 큰 새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못 믿었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온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활 속의 명수들이 다 다녀갔네만 아무도 그 새를 잡지 못했네 그 새는 귀신처럼 날아가 버린다네 머슴사위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새를 꼭 잡아 보이겠습니다 만약 제가 새를 잡는다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잡아만 준다면야 내 딸과 결혼시키고 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머슴사위는 그날 밤 뒤란 구석에 숨어서 새가 날아오는 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회오리 바람처럼 거센 바람소리가 나면서 하늘을 덮을 듯한 커다란 새가 날아들어 지붕 한가운데 앉아 괴상한 소리로 슬프게 울고 가는 거예요 다음날 머슴사위는 집주인에게 커다란 떡시루 하나를 달라고 해서 시루를 지붕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새가 날아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루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울고는 날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머슴사위는 지붕 위에 있는 시루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큰 새가 날아와 시루 위에 올라섰습니다 머슴사위는 새의 다리를 콱 붙잡아 지붕에서 뒤란 아래로 뛰어내리고는 허리 뒤에 꽂아두었던 화살 한 개를 새의 눈에 꽂았습니다 새는 몸부림치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집주인이 머슴사위에게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뒷곁에 가보십시오 어젯밤에 화를 쏘았는데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주인 내외가 뒷곁에 가보니 놀랍게도 커다란 새가 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 딸은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머슴사위는 그 집 딸하고도 혼인을 해서 각 씨가 둘이나 생기고 재산도 두 집 재산을 가지게 되어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사라진 말도둑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휘영청 달이 밝은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고울의 여인들이 동네에서 가장 큰 오기네 집들에 모여 배를 짜며 재미나는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말도둑 하나가 오기네 집에 말을 훔치러 기어들었습니다 또 때를 같이하여 고울 뒷산에 사는 황소만한 호랑이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이 집 주위에서 어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말도둑과 호랑이는 빨리 여인들이 흩어지기를 바랬으나 그들은 밝은 달과 함께 밤을 새우려는 듯 일손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자 말도둑은 등이 달았고 호랑이는 군침을 삼키면서 안절보질 못했습니다 이때 개었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아휴 소낙비가 올 것 같아요 어서 돌아들 갑시다 여인들은 황황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는 아니 거 이상한데 내가 와도 꿈쩍을 안 하더니 소낙비가 온다니 다 도망치다니 아마도 소낙비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 게 틀림없어 하고 중얼거리며 마구깐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구수한 말 냄새가 입맛을 돋었으나 소낙비가 무서워서 잡아먹을 생각도 못하고 호랑이는 말 모양으로 쭈그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때 마구깐으로 말 도둑이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손 더듬으로 살찐 발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른다고 고른 것이 그만 호랑이였어요 말 도둑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냅다 몰아댔습니다 에코 이거 야단났구나 소낙비란 놈이 벌써 내 등에 엎였으니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호랑이는 마구깐 문을 걷어차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야 그놈의 말 잘도 뛰는구나 오늘 밤 운수가 좋은데 하며 호랑이의 배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뜻밖의 봉변에 호랑이는 즐겁하며 한길 더 높이 뛰었습니다 아이쿠 소낙비란 놈이 무섭긴 정말 무섭구나 이 산중에서 몇백년을 살면서도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야 호랑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낙비를 떨어뜨려보려고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한편 말도둑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더 힘껏 틀어지고 야 몇 년을 말도둑으로 살아도 이런 욕만은 처음인걸 이제야 팔자를 고치나 보다 하며 호랑이의 목을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아이쿠 이젠 마지막이구나 하며 반정신이 나가 펄펄 뛰다가 그만 청길 벼랑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말을 탐내 기어들었던 두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오늘의 동화 춘향전 옛날 옛날 전라도 남원에 이몽룡이라는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그는 남원골 사또의 아들로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어요 꽃이 만발하고 버드나무가 푸른 어느 봄날 목룡은 글공부를 하다가 바람을 쐬러 광안로에 나갔습니다 그때 기생 월매의 딸인 성춘향이 나비처럼 펄펄 날며 그네 타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목룡은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 춘향이네 집에 찾아가 혼인을 약속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열여섯 살만 되어도 혼인할 수 있었거든요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부르며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을 맹세했지요 그렇게 목룡이와 춘향이가 사랑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했으나 목룡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춘향이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목룡은 양반 집안의 자식이지만 춘향은 기생의 딸임으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목룡이 춘향이네 집에 찾아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알리자 춘향은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두고 가시면 저는 어찌 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떠나시면 언제 다시 오실 수 있겠어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춘향아 너를 두고 떠나야 하는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여라 내 다시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라 목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간 며칠 뒤였습니다 남원 고을에 이몽룡 아버지의 뒤를 이을 신임 사또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신임 사또 변학도는 남원에 오자마자 춘향이가 빼어난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춘향이를 잡아다가 자기와 함께 살자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사또이고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춘향은 목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개를 지키려고 사또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변사또는 춘향이를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사또는 춘향이가 사또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인이라며 옥에 가두었답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목룡이는 그 공부에 힘써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것이지요 장원급제한 사람은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의 관리들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지 살펴서 임금님께 보고하는 일을 한답니다 목룡이가 바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때마침 전라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되자 임금님은 이 목룡을 암행어사로 내려보냈습니다 목룡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춘향이를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남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목룡은 암행어사의 증표인 마페를 소중하게 품에 넣고 남들이 암행어사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차려 입었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갓도 좀 찌그러뜨리고 도포에다 숫검정을 발라 영락없는 거지처럼 보이겠지요 그러고는 힘세고 빠른 부하들을 미리 남원 고을에 가입도록 했답니다 거지로 변장한 목룡이 남원에 도착한 것은 마침 춘향이가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변사또의 생일인데 말을 듣지 않는 춘향을 그날 죽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극제하고 높은 갈리가 되어 내려올 줄 알았던 목룡이가 거지꼴로 남원에 나타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목룡이 일부러 배가 고픈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자 춘향이의 어머니인 월매는 진짜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월매는 그런 목룡의 모습에 실망하여 몹시 구박하였어요 아니 어사가 되어 돌아와도 시연치 않을 판에 거지가 되어 돌아왔네 그려 밥 먹는 게 영락없는 왕거지일세 내 딸 춘향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불쌍한 내 딸을 어쩔 셈인가 이 사람아 아니 거지야 아이고 그러나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는 목룡이를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자기가 죽으면 시체를 잘 거두어 이 목룡 집안의 산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목룡이의 아내가 되겠다는 다짐이었지요 목룡이는 슬퍼하며 우는 춘향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암행어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쁜 관리들을 내일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이 말이 미리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흉련이 들어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났고 흥겨운 음악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목룡은 거지 차림으로 잔치에 들어가서 시를 한 수 지었어요 금으로 만든 잔에 가득 찬 좋은 술은 백성들의 피요 옥으로 만든 상에 놓인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고르미로다 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을 떨어뜨리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구나 탐욕스러운 사또의 호화로운 잔치가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꼬는 씌였습니다 그러고는 목룡이 논짓을 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외치면서 광가에 뛰어들어와 나쁜 관리들을 잡아드렸습니다 못된 관리들은 지구멍을 찾느라 호들갑이었지요 암행어사 목룡은 나쁜 짓을 한 변사또와 관리들에게 벌을 내리고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러고는 암행어사가 누군지 모르는 춘향이에게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너는 기생이면서 고을 사또의 명령을 어겼으니 죽어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를 섬기면 살려주겠다 어찌하겠느냐 내려오는 사또마다 전부 저러하니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빨리 죽여주시오 혼이라도 되어 우리 서방님 곁에 머무르고 싶소 어서 죽이시오 그제서야 암행어사는 마당에 내려와서 자기가 목룡이라고 밝히고 춘향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전날 목룡을 거지라고 구박하던 월매가 뛰어와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사위 나는 처음부터 목룡이가 거지가 아닌 줄 다 알고 있었어 저 헌한 얼굴에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노릇하면 누가 믿을 줄 알고 어제 척 보니까 암행어사인 줄 알겠던데 뭐 우리 사위 만세다 만세 목룡을 구박한 게 미안했던 월매는 너스레를 떨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춘향이는 목룡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 뒤 춘향이는 임금님으로부터 절개를 지킨 여자에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룡과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 달 금음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부자는 한 소작인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들어라 설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빚을 갚아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설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 상 잘 차려오너라 그 상 위에는 150가지 음식이 올라야 한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빠져 149가지가 되어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부자의 심보는 정말 고약했습니다 음식은 음식대로 받아 먹고 빚은 또 빚대로 빼앗아 내자는 소작이었지요 농구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 당장 전혀 끼닉감도 없는데 어떻게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마련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농구는 근심 끝에 그만 자리에 들어누어 앓기 시작했습니다 농구니 자리에 눕자 집 안에서는 걱정이 컸습니다 여보 어디 편치하나 그러세요 말이라도 좀 시원히 하시구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농구는 아무래도 하지 못할 일을 괜히 이야기해서 아내까지 걱정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오 또 안다 해도 이 구차한 살림에 무슨 수가 있겠소 농구는 쓴 입을 다시며 돌아 누웠습니다 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혼자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시고 어서 말씀하세요 생각을 모으면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딸까지 조르자 농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구는 150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뜻밖에도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그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날이 흘러 드디어 설날이 왔습니다 농구는 부자를 찾아갔어요 부자 어른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우리 집에 와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뭐? 150가지 음식을 차렸다고? 부자는 몸미다운 듯 농군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틀림없는 150가지 음식입니다 부자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오라는 것이 괘씸했지만 가난한 농군이 어떻게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차렸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좋아, 내 곧 가겠네 조금 뒤 부자는 팔자걸음으로 어정어정 농군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부자가 방 안에 들어서자 농군의 아내가 상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는 자그마한 상에 150가지 음식은커녕 두 가지 음식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눈이 통사발만 해져서 음식상을 앞만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흰 김치 한 사발과 쉰내가 풍기는 가지나물 한 접시밖에는 없었습니다 화가 상투 끝까지 오른 부자는 농군을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꽥 소리쳤습니다 그래, 겨우 이게 150가지 음식이란 말이냐 이때 농군의 딸이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100김치였고 저 가지나물은 50가지나물입니다 100김치와 50가지이니 150가지 음식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부자는 입을 하 벌린 채 할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의 허망한 욕심 어둑어둑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때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개딱지 같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을 빙 둘러보다가 마을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기와집이 눈에 띄자 그리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대문을 똑똑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 좀 묵어갈 수 없을까요 그러자 대문이 삐궁하고 열리더니 살이 피둥피둥 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노인의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우리 집에는 거지를 재울 방이 없으니 딴 데나 가보시오 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산 기슬계에 있는 나지막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하룻밤 좀 쉬어갈 수 없을까요 그 말에 부엉문이 열리며 주인이 나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기는 처음입니다 오늘에야 우리 집이 집구시를 하는 것 같군요 집주인은 노인을 윗방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방에서 주인이 아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손님의 저녁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쩌겠소 처마에 매달아 놓은 벼 이삭이라도 훑어 빨리 찌어야겠소 그거야 제사 때 쓰려고 한이삭 한이삭 주워 모은 게 아닌가요 어머니 제사야 아직 날이 잊지 않소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굶기겠소 빨리 저녁 지을 준비나 하오 알겠어요 아내가 부엌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뒤에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상에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산남물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몹시 배가 고팠던지 밥을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노인은 저녁상을 물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어뜩 새벽에 떠날 터이니 밥할 걱정은 하지 마시오 그러나 노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주인은 어느새 새벽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은 뒤 가겠다고 일어섰어요 잘 다녀가십시오 구차한 살림이라 식사 한 끼 변변이 대접해드리지 못했소이다 집주인은 못내 미안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너무도 후한 대접을 받아 황송하기만 하오 내 신세만 지고 갈 수 없어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시오 노인이 집주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신세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걱정은 마시고 어서 길을 떠나십시오 아니요 바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어서 세 가지만 말하시오 노인은 기어코 소원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할 수 없이 혼자 소리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몸 반듯한 귀화집에서 살아봤으면 노인이 그 말을 듣자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고 그 다음 소원을 또 말해보시오 하고 주인집 아내에게 재촉했습니다 곶간에 쌀이 가득 차고 외양간에 황소나 두어말이 두었으면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더 말해보시오 기름진 땅이나 조금 있으면 그 이상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아내는 실없는 말을 했다는 듯 노인을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알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구불구불한 지팡이로 흑마루를 세 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연기가 풀썩 일더니 노인은 강곳 없고 금방 서있던 초가집이 넓은 귀화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곶감마다 쌀이 가득가득 넘치고 외양간에는 누런 황소가 음메하고 울었어요 괴짝마다 비단이 펄펄 쌓이고 주인 부부가 몸에 걸쳤던 옷은 간 곳 없고 비단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집 앞에 돌밭이 모두 기름진 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좋아요 집주인은 눈이 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우리 소원을 풀어주었구려 아내가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소문이 욕심 많은 부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부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됐소 부자는 부러움과 시세머린 눈으로 사방을 휘둘러보며 사연을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질고 마음 착한 사람이어서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주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걸 내쫓았구나 아이고 굴러들어온 복을 놓치더니 부자는 부랴부랴 노세를 타고 노인이 떠나갔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한참 달려가는데 불쑥 그 노인이 나타났어요 부자는 노세에서 내리자 제껏 땅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노인장 어제는 제가 그만 눈이 멀어 노인장을 미처 못 알아보아 그렇게 되었사운데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간절한 부탁이 온대 다시 우리 집에 가십시다 돼지도 잡고 떡도 칠하고 벌써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노인은 노여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라는 뜻은 알만하나 내 갈 길이 바빠 같이 갈 수 없으니 임자 혼자 돌아가게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 걱정 말게 노인장 고맙습니다 부자는 코가 땅에 닿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얼른 노세등에 올라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풀어볼까 부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막집 주인처럼 쨔하게 기와집이나 쌀 같은 건 바랄 게 없었습니다 부자는 빨리 가서 쨔하게 기와집이나 쌀 같은 건 바랄 게 없었습니다 부자는 빨리 가서 머리 잘 쓰는 아내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노세한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길 가는 길을 내내 기운껏 달린 노세여서 그 이상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에이 이렇게도 굼뜨다니 다리나 콕 부러져라 부자는 노세한테 마구 욕설을 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의 말대로 노세가 갑자기 다리를 꺾으며 앞으로 푹 고꾸라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부자는 땅에 떨어져 돌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부자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노세를 끌었으나 노세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야단이 났어요 깍쟁이로 소문난 놈인지라 노세를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끌고 가자니 힘에 부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소나기까지 쪼락쪼락 쏟아져 부자의 물고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참봉이 된 부자는 우들우들 떨며 다리 부러진 노세를 끌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났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모르고 집에서 배불리 먹고 낮잠만 자고 있을 식구들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투덜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죽어도 상관없지 부자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어디 있을까요 식구들이 몽땅 죽어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기가 딱 막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꼴을 보지 말고 죽었더라면 부자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땅을 쳤습니다 그 순간 웬일인지 눈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정신이 가물거리는 가운데 자기가 한 말들이 그대로 소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허망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꼴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부자는 소원한 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 체면 옛날 어느 시골에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으로서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까봐 무슨 일이든 몹시 조심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골 양반은 나이 50살이 넘도록 아직 서울 구경을 못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 구경 한번 못하고서야 어떻게 양반으로서 체면이 서랴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 양반은 서울 구경을 떠났습니다 견마잡이로는 걸음걸이가 빠른 쇠드기를 세웠습니다 쇠드기는 시골 양반한테 빚진 몸이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쇠드기는 말에 시골 양반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때는 무더운 산복철이라 며칠을 꼬박 걷다 보니 쇠드기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쇠드기는 말을 끌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분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히 말 안장에 앉아 끄덕끄덕 졸며 가는데 자기는 집신마저 다 다른 데다가 부르튼 발까지 팅팅 부어 올라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 몇 대 빡을 구워 먹은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울컥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쇠드기는 말을 멈춰 세우고 다짜고짜 들이댔습니다 날이 이제 그만큼 타고 왔으면 좀 바꿔 타는 것이 어떻소? 아니 이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양반은 쇠드기 같은 천한 상놈한테서 그런 말을 듣자 너무 분해 경풍 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내리기 힘들다면 내가 내려드리지요 하며 말잔등에 앉아있는 양반을 덥석 들어 내렸습니다 이 양반도 몰라보는 고현놈 양반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야단쳤으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딴 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말고삐나 단단히 잡구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양반은 더 이상 호통치며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쇠드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양반은 할 수 없이 쇠드기를 말에 태우고 겸마잡이가 되었습니다 분해도 참아야 했어요 양반이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그러나 다행히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로 가까이 와서야 쇠드기는 양반 날이 이제는 탓이지요 하고 말잔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제야 양반은 말고삐를 놓고 다시 말에 탔습니다 시골 양반은 그럭저럭 서울 구경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양반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못내 걱정하며 쇠드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임자 어서 쌀이랑 더 가져다 먹게나 나중에 안 갚아줘도 되네 그저 내가 자네 겸마잡이를 썼다는 말만 말아주게나 그러자 쇠드기는 좋은 수가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쇠드기는 집에 쌀만 떨어지면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서울로 올라갈 일이 이젠 없나이까 이렇게 슬쩍 웃기만 해도 양반은 그때마다 기겁을 하며 임자 어섯쌀을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런 얘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게 하며 쌀 뒤주로 달려가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아 수수께끼 풀기 옛날 어느 곳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 산다고 하면 서러워할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곡감마다 쌀이 가득가득 차 넘치는데도 농민들이 나라에 바치는 곡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밝혀져 광가에 가서 매를 맞게 되었어요 내가 곤장을 맞다니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박달나무 몽둥이로 매 50대를 맞으면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골머리를 앓다가 좋은 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밀린 소장료로 박서방을 대신 보내서 맡도록 해야겠군 부자는 자기네 소작살이를 하는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윽고 산기슭 오막살이 앞에 다다른 부자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 집 아이를 보았습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몇 살이냐 뜻밖에도 상냥 쓰레고는 부자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부자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내가 몇 살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래도 아이는 또다시 방금 잠자리가 날아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조그만 놈이 나를 놀리자는구나 혼쭐이 나야 알겠니 부자가 주먹을 쳐들자 아이는 주춤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잠자리는 다리가 여섯 개예요 나도 여섯 살이었는데 방금 날아갔다는 건 이젠 일곱 살이라는 말이에요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잠자리를 잡아본 너 같은 아이나 알지 부자는 아이한테 놀림을 당한 것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당돌한 아이의 대답에 어쩌지 못하고 시금덕거리기만 했어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갔니 부자가 주비를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가셨어요 아이의 대답에 부자는 또다시 약이 올랐습니다 이놈 바른대로 말해 어디로 무엇하러 갔단 말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보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나도 몰라요 아이는 만만치 않게 톡 쏘았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그 집 마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 옳지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수수밭에서 수수를 다 잘라오자는 게 아니야? 부자는 곧장 수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수수밭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얼신하지 않았지요 박서방 있나? 숨어 있지 말고 어서 나오게 부자는 바뚝을 왔다갔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수 이삿들만 바람에 날릴 뿐 박서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해가 퍽이나 솟아오른 걸 보니 광가에서 자기를 잡으러 올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옆편 내라도 찾아봐야지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고? 제 길 어떤 놈이 빠졌어? 그러니 강가에 나가봐야겠군 부자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강기 슥을 올리뛰고 내리뛰며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이요? 부자는 맥이 빠져 터벅터벅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광가에서 사령들이 부자를 붙잡으러 달려왔어요 이날 부자는 꼼짝 못하고 광가에 끌려가 박달나무 몽둥이로 매 50대를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반죽음이 된 부자는 가마에 실려 돌아오고 있었어요 부자는 산 기슥 박서방 내 오막살이 앞을 지나다가 솔강을 한심치고 오는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그렇지 애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부자는 행투리를 하려고 가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박서방 이놈 날 속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뭐? 낯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고? 부자는 악을 바득바득 썼습니다 박서방은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왜 틀리다고 그럽니까? 나린님들이야 밤에 기름으로 불을 켜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게야 기름이 있습니까? 그래 솔강불을 켜고 살지요 낮을 가지고 밤을 밝히러 갔다는 말은 바로 산에 솔강을 하러 갔다는 말이지요 박서방의 말에 부자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뭔가? 그것도 모르나요? 나린님들은 늘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만 우리야 생일날에도 보리밥 한 끼 먹기 어렵지요 물에 빠진 놈 바지 벗기러 갔다는 건 바로 보리방아를 찌우러 갔다는 말입니다 보리는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부자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놈아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난뱅이 살림을 해본 너희들이나 알지 부자는 이렇게 뇌깔이며 가마에 실려 집으로 갔습니다 꺾꺾 앓는 부자의 신음소리가 멀리에서도 들렸습니다 가난뱅이들을 못살게 굴더니 꼴 좋게 됐군 박서방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부자가 사라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통쾌하게 웃었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 도래구비 마을에 파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수막에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마을을 지켜 망을 보는 젊은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침 금은 밤이어서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섬오랑캐들이 마을에 몰래 기어들었어요 젊은 파수꾼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오랑캐들의 화살을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파수꾼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쓰러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간신히 바위를 짚고 일어나 종을 울려 마을에 알렸으나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파수꾼은 피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도 원통에 부르짖었습니다 아 저놈들이 기어드는 소리를 왜 듣지 못했던고 아무리 캄캄한 밤이지만 천리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만 가졌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파수꾼의 아내도 있었어요 젊은 파수꾼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가까스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파수막을 젊은 파수꾼은 끝내 뒷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통곡하고 사람들이 소리쳐 불러도 파수꾼은 감은 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젊은 파수꾼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석달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퍽이나 귀엽고 오돌차게 생긴 아이였지요 그러나 석달둥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섭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석달둥이가 사람 구실라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입에서는 한숨소리가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어쩌면 네가 벌써 태어났단 말이냐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할 나이인데 어머니의 눈에서는 마침내 굵은 눈물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섭섭해 마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갓난 석달둥이 아이가 이불깃을 빡금이 쳐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치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열 달은 못됐지만 태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빨리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너무도 놀랄 일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석달둥이가 입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먹을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얼른 아이의 입에 젖을 가져다 댔습니다 석달둥이는 젖 몇 모금을 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까지 젖이나 먹고서야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석달둥이에게 죽을 쑤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달둥이는 죽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까지 죽이나 먹고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석달둥이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어 보더니 이건 먹을만하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석달둥이는 밥 한 사발을 개논 감추듯 했습니다 석달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오뚝 일어섰고 닷새 만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은 뜨지 못했어요 이제 차차 눈은 뜨겠지 어머니는 아이가 눈뜨기를 기다렸지만 석달둥이는 좀처럼 눈을 뜰 줄 몰랐습니다 열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다 보니 아직 눈을 뜰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언제 봐도 그늘지는 때가 없었고 늘 웃음을 담고 생글거렸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눈을 못 뜨니 이제 끝났구나 어머니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달둥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전 오늘 바닷가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 못 보는 아이를 바닷가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제발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나 석달둥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놀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빨리 마을을 지켜야 할 게 아니에요 얘야 네 생각은 정말 기특하다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려 어머니는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앞을 못 봐 고통을 겪는 아이한테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갓난애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파수막을 지킬 수 있어요 석달둥이는 말을 마치자 어머니가 더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를 파수막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서니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석달둥이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어요 그러나 석달둥이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빨리 파수막에나 가요 석달둥이는 어머니를 보고 재촉했습니다 바닷가 파수막에 다다르니 다른 사람이 파수를 서고 있었습니다 석달둥이가 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파수막을 넣어서 내주세요 이 파수막은 우리 아버지가 파수를 서던 곳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부터 파수를 살 거예요 그 말에 파수를 서던 사람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요 깜찍한 석달둥이야 사람 웃기지 말고 어서 집에 가 어머니 저지다 더 먹고 빨리 크기나 하렴 그 말에 석달둥이는 몹시 섭섭해하며 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왓들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섬 오랑캐놈들이 우리 마을에 기어들고 있어요 빨리 종을 울리고 봉화대에 불을 지피세요 파수를 서던 사람은 깜짝 놀라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갈매기만 너울너울 춤을 출 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암만 봐도 저 애가 제정신이 아니구려 파수를 서던 사람이 허허 웃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석달둥이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얘야 어서 집에 돌아가자 석달둥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자는데도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석달둥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마저 제 말을 못 믿겠나요? 저기 저쪽을 잘 봐요 놈들의 배가 틀림없어요 섬 오랑캐놈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석달둥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수평성 너머로 가물거리는 것들이 수없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섬 오랑캐들의 배였습니다 그제야 파수를 서던 사람은 석달둥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이 울리고 봉화대에 불이 지펴졌어요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감히 도래굽이 마을로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석달둥이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파수를 서던 사람이 석달둥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게 아들아 너는 혹시 눈이 보이는 거니? 어머니가 묻자 석달둥이는 희쭉 웃어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록 앞은 못 봐도 그 대신 천리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아요 저는 백리 밖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천리밖에서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까지도 듣는답니다 그러니 그까지 노랑캐놈들이 짓거리는 소리쯤이야 왜 못 듣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도 파수를 서던 사람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제 모두 아시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파수를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어서 저한테 파수막을 넘겨주세요 석달둥이의 말이 얼마나 당차고 절절히 울렸던지 파수를 서던 사람은 석달둥이한테 파수막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석달둥이는 아버지가 서던 파수막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석달둥이가 파수를 서면서부터는 섬 오랑캐들이 마을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그놈들이 앞만 천리 밖에서 가만가만 쑥떡거려도 그 소리를 석달둥이가 몽땅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철없는 어린 것들까지도 더는 석달둥이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늘 허전했고 남보기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석달둥이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달둥이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은 어머니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석달둥이를 불쌍히 여기며 하루빨리 밝은 눈을 갖게 될 것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수산에 이름 난 의원 할아버지가 도래구비 마을을 지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 할아버지는 석달둥이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나 어서 이 약을 먹여 보게나 의원 할아버지는 조롱박에 담긴 약을 어머니한테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눈을 뜰 수 있을 걸세 그때 어머니의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는 조롱박을 들고 그 길로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예야 됐다 이젠 네가 눈을 뜨게 됐구나 네? 뭐라고요? 조롱박을 받아드는 석달둥이의 얼굴에 기쁨이 한빡 어렸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말 눈을 뜰 수 있나요? 그럼 어서 마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을 뜰 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솟구쳐 앞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석달둥이는 약을 선뜻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시라니까 어머니가 재촉했어요 그러나 석달둥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엇인가 줄곧 생각하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재촉해서야 석달둥이는 머리를 들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도 눈을 떠서 어머니의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고향 마을도 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제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밝은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눈을 뜨면 지금처럼 밝은 귀를 가지지 못한대요 의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눈을 보는 것만큼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제가 이 파수막을 영원히 지키자면 눈보다 밝은 귀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약을 먹을 수 있겠어요 석달둥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힘있게 울리는 석달둥이의 어른 같은 목소리는 어머니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조그마한 가슴에 깃든 아이의 생각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녕 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애였구나 그때부터 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더는 석달둥이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석달둥이는 그 뒤 마을 사람들을 도와 고향을 지키는 일에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고향 마을을 위해 자기를 바친 석달둥이의 이야기는 도래구비 마을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오늘의 동아 막내 공주와 해당화 옛날 동해바다 어느 석마을에 수동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동이는 남달리 어머니를 위했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을 다 맡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어겨본 적이 없는 수동이였어요 수동이는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나무를 해오고 미역을 뜯어오고 무태나가 쌀을 사왔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수동이를 마을에서 보기 드문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동이가 그처럼 사랑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어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써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 나중에는 죽한 술도 변변히 들지 못했습니다 수동이는 너무나 속이 타서 입술이 다 말라들고 눈이 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잡숫고 싶은 것 없으세요? 있으면 어서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구나 정어리나 구워놓으면 밥이 좀 넘어가겠는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쿨럭쿨럭 기침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곧 바다에 나가 잡아오겠어요 수동이는 그 길로 그물을 메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기배가 메어 있는 나루를 향해 걸어가던 수동이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뜻밖에도 웬 어여쁜 처녀가 너럭바위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외딴 섬에 왠 처녀가 저렇게 누워 있을까 수동이는 처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깨웠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들었던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키가 구척 같은 총각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이며 날아갈 듯한 몸매 갑진 옷 수동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수동이는 처녀에게 물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디 사는 아가씨인데 이렇게 외딴 섬에 와서 누워 있습니까 처녀는 그제야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답니다 너무도 갑갑해서 섬 구경을 왔다가 그만 깜빡 잠들었나 봐요 당신은 누구세요? 처녀의 목소리는 은방울을 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섬에서 고개를 잡으며 살아가는 총각입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군요 눈부시게 반짝이는 바다 날아다니는 갈매기 저 백사장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살면 언제나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답니다 슬프다니요? 무슨 일로 슬프겠어요? 처녀는 의아해서 수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처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어렸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미안해요 슬픈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오늘은 이 바닷가에서 저와 함께 즐기는 게 어때요? 총각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이 몹시 미안한 듯 처녀는 방긋 웃어보이고는 백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동이는 저도 모르게 처녀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날마다 놀러오겠어요? 그럼 우리 아침마다 여기서 만납시다 처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백사장에서 모래성도 쌓고 곱게 생긴 조약돌과 조개껍질도 주우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녀와 수동이 사이에는 남몰래 사랑이 웅텄습니다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동이는 처녀와 헤어진 다음에야 알아 놓은 어머니를 위해 정어리를 잡으러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수동이는 정어리를 잡아가지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바닷물로 뛰어들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어요 빈 그물을 둘러메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수동이의 발걸음은 청근같이 무거웠습니다 청근같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동아 정어리를 얼마나 잡았느냐 어머니 어찌 된 일인지 오늘은 정어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수동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괜히 고생만 했구나 어머니는 찢찢 혀를 차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는 다음 날도 처녀와 노느라고 정어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새는 바다에 정어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만두어라 수동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내일은 꼭 정어리를 잡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동이는 또 그물을 메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처녀는 벌써 너럿바위에 앉아 수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동이는 순간 정어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또 다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온종일 처녀와 놀던 수동이는 해가 져서야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수동이는 아니 하고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정어리를 못 잡았던 것입니다 수동이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오늘마저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둠이 깔린 바다에 나가 정어리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동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처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숨김없이 어서 말씀하세요 수동이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알아 놓은 어머니가 계시답니다 정어리를 잡숫고 싶다 하시기에 며칠째 그물을 메고 나왔는데 당신과 놀기만 했구려 어떻게 오늘까지 빈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수동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다정해질수록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 한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처녀는 눈 감작할 사이에 거친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동이는 너무도 희한하여 홀린 듯 처녀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뒤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처녀가 팔뚝만한 정어리를 한 다래끼 잡아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수동이는 처녀의 두 손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인데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정어리를 잡아올 수 있습니까 처녀는 그제야 할 수 없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용왕의 막내 공주랍니다 수동이는 너무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몹시 기다리실 거예요 나는 어머님을 생각하는 당신의 효성이 감동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용궁에 돌아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어머님을 잘 모시겠어요 공주 정말 고맙소 수동이는 기쁜 마음으로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어리를 잡아왔어요 그래 니가 정말 애썼구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앉던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처녀는 용왕의 막내 공주입니다 정어리도 이 처녀가 잡아주었어요 수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공주는 어머니의 여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부터 용궁에 돌아가지 않고 아드님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공주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소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공주의 보드라운 손등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주는 곧 부엌으로 가 정어리를 맛있게 구워서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날부터 공주와 수동이는 다정한 부부가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 보람이 있어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한숨소리만 높던 수동이네 집에서는 날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동이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물고기를 가지고 못해 나가 소고기로 바꿔오겠소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몸을 추세워야 하지 않겠소 알겠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수동이는 곧 쪽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쪽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부터 공주는 어머니에게 밥상을 정성껏 차려드리고 온종일 바닷가에 나가 수동이를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바람은 자지 않고 쏘아 울부짖었습니다 공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새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으나 수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바람은 잡고 날이 개었습니다 사흘만 있으면 오겠다던 수동이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소고기를 가지고 빨리 돌아오세요 어머님이 건강해지도록 어서 대접하자구요 애타게 부르짖는 공주의 목소리는 저 멀리 무트로 울려 퍼졌습니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수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쌓인 공주는 입맛까지 잃어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고 잠도 잊었습니다 공주는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나 공주는 바닷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닷가에 나와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공주는 앉아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공주는 수동이가 수동이가 소고기를 구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동이가 허락도 없이 자기 딸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된 용왕이 크게 노하여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고도 어머니의 아침밤만은 꼭꼭 맛있게 지어놓고 나가던 공주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닷가로 나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주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려간 어머니는 공주를 흔들었어요 예야 어서 일어나라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주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냐 수동이를 못 보고 네가 가다니 예야 어서 일어나라 공주를 흔들어대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동이를 안타깝게 기다리던 용왕의 막내 공주는 불쌍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주의 시체를 안하다가 양지바른 기슬개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공주의 무덤 위에는 이름 모를 빨간 꽃이 바다를 향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기다리던 공주의 아리따운 모습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닷가에는 빨간 꽃이 수없이 피어났어요 공주가 수동이를 기다리듯이 봄에서 가을이 기울 때까지 바닷가 백사장에 붉게 붉게 피어있는 꽃 그 꽃은 다름 아닌 아름답고 향기로운 해단하랍니다 오늘의 동화 바보 아들 옛날에 멍청이 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를 보내 색시를 데려왔습니다 가을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아들을 서가집에 보내려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지요 얘야 여름 동안 너희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귀한 딸 자식을 보내놓고 소식도 궁금할 테니 네가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오너라 어머니는 장만한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수한 막걸리 한 병을 들어보이며 이건 올랑쫄랑이고 꿩 한 마리 잡아 맛있게 찜을 한 것을 들어보이며 이건 퀵 푸드덱이고 예쁘게 빚은 송편을 들어보이면서 이건 히야반드렘이고 햅찻살 인절미를 들어보이면서 이건 느려움 추랙이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많지는 않지만 빛이나 보이고 오너라 했습니다 아들은 자세히 귀담아 듣고 어머니가 정성껏 넣어준 음식 고립작을 짊어지고 처가집에 갔지요 마침 처가집에는 장인은 들에 나가고 없고 장모는 지붕에 올라가 박이 영그렀나 살피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위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장모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장모는 지붕에서 내려다보고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 김서방 왔나? 기다리게 내가 곧 내려감세 그러자 사위는 장모님 제가 올라갑니다 하고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사위는 지붕 꼭대기에서 가지고 온 음식 고립작을 풀어놓고 하나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건 울랑졸랑이고요 이건 끽푸드댁이고요 이건 히앗반드렘이고요 이건 느려움 추랙이고요 하더니 고립작을 다시 주섬주섬 싸서 짊어지고는 물었어요 장인으로는 어디 가셨습니까? 장모는 다른 생각 없이 나랑 논에 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위는 서둘러 지붕에서 내려가더니 곧장 들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김서방 기다리면 올 텐데 어딜 가는가? 장모가 소리쳐 말려도 들은 척만 척 했어요 나랑 논에 가니까 장인은 논에서 피를 뽑고 있다가 먼 데서 걸어오는 사위를 보고 논뚝으로 나와서 맞았습니다 이 사람 김서방 오는가? 사위는 꾸벅 절을 하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 음식 고립작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여기서 풀지 말고 집으로 가세 장인이 그러는데도 사위는 들은 척만 척 음식을 하나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건 울랑졸랑이고요 이건 끽푸드댁이고요 이건 희압반드댁이고요 이건 느려움추렉이고요 하고는 다시 주섬주섬 싸서 짊어지고는 저를 꾸벅하고 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게 장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던 일을 마저 하려고 논으로 들어갔지요 날이 저물자 장인은 오늘은 사위하고 맛있는 술과 껌고기와 떡을 먹겠구나 생각하면서 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림문에서 할멈이 서성대며 서 있었어요 할멈이 영감을 보고 물었지요 여부 영감 사위가 왔다가 당신한테 갔는데 어찌 되었소 영감은 영문도 모르고 되묻는 겁니다 들에 왔다가 곧장 갔는데 집에 안 왔던가 그때쯤 사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희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얘야 처갓집에 가서 벌써 돌아오는 거냐 그러고는 짊어지고 온 고리짝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가져갔던 음식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도로 가지고 왔니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어머니가 빛만 보이고 오라 했잖소 하더랍니다 오늘의 동안 하늘에서 온 영웅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벙벙한 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 부족은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농사를 망쳤지 뭐예요 1년 내내 비가 참새 눈물만큼도 안 내렸거든요 신이시여 비를 내려주어 우리 부족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양 한 마리를 바치니 저희 부족을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 초장과 부족 사람들은 날마다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족 사람들의 정성 덕분인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옥수수가 딱 말라 죽지 않을 만큼만 비가 내렸거든요 하지만 어리벙벙한 부족 사람들은 작은 비라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힘을 합쳐 열심히 옥수수를 길렀습니다 옥수수는 쑥쑥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었답니다 수확 처리되자 부족 사람들이 옥수수 밭에 모였어요 남자들은 옥수수를 따고 여자들은 껍질을 벗겨 옥수수를 햇볕에 말렸지요 옥수수가 잘 마르자 일일이 알갱이를 다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옥수수 알갱이가 모두 열두 자루였답니다 신께서 우리 부족을 위해 열두 자루나 되는 식량을 주셨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주장은 신에게 양 한 마리를 다시 바치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춤을 추며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제사가 끝난 후 초장이 부족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빠올 사람들을 뽑도록 하겠다 이 부족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를 납작하게 반죽해서 불에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를 시장에 가져가서 빠야만 했답니다 주장은 옥수수 자루수에 맞게 열두 명의 장정들을 뽑았습니다 하나같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었지요 시장이 꽤 멀어서 힘센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주장은 장정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숲을 지날 때는 조심해라 사나운 짐승이 물어갈지 모른다 특히 굶주린 암표범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해 암표범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데다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주위를 어슬렁거린다 얼마 전에도 이웃마을의 청년이 암표범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 없어진 사람이 없는지 틈틈이 확인해야 해 마을 주변에는 무서운 암표범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주장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윽고 열두 명의 장정들이 자루를 둘러맨 채 먼 길을 떠났답니다 따가운 햇볕에 땅이 이글이글 타올랐지요 장정들은 주장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암표범을 조심하자 암표범은 무섭다 장정들은 꼬불꼬불한 들길을 지나 작은 강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는 사나운 악어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장정들은 암표범만 생각하느라 악어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암표범은 무섭다 하늘만큼 땅만큼 장정들은 자루를 머리에 인 채 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 보였는지 악어들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장정들은 곧 암표범이 살고 있다는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휴 옥수수 자루가 생각보다 무거운걸 너무 더워서 땀이 말라버릴 지경이야 이제 절반쯤 왔나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옥수수 자루를 내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정작 암표범을 가장 조심해야 할 장소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쉬었던 거예요 더위를 먹어서 암표범을 까맣게 잊었던 거지요 하지만 다행히 암표범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암표범을 조심하자 암표범은 무섭다 장정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새 지평선 끝으로 붉은 해가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장정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비로소 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까지 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 겁니다 가져온 옥수수 알갱이를 서둘러 빻고 장정들은 지친 몸을 누웠답니다 이튿날 아침 장정들은 옥수수 가루를 담은 자루를 메고 집으로 향했어요 똑같은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먼 길이 남아있었지요 걷자 부족을 위해 참자 가족이 기다린다 장정들은 물솟대가 놀고 있는 넓은 들판을 지났습니다 바오밤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코끼리 곁을 지나기도 했지요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다시 숲길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정들은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무서운 안표범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곳에 무시무시한 안표범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 맞아 초장님이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었지 장정들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금세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곤두서고 온몸에는 오돌토돌한 닭살이 돋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사람 수가 맞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맨 앞에 가던 장정이 초장의 말을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셀 테니 한 명씩 내 옆을 지나가도록 해 나머지 장정들이 한 명씩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한 명이 모자랐어요 숫자를 세던 장정이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세워볼게 이번에는 또 다른 장정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또 열하나야 그럼 한 사람이 감죽같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고 또 세어보아도 모두 열한 명 뿐이었지요 장정들은 무서운 안표범 생각 때문에 잔뜩 겁을 먹은 나머지 바보같이 자기를 배먹고 숫자를 세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번을 세어도 열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틀림없이 한 명이 사라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두 머리를 움켜잡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분명 안표범에게 물려간 거야 맞아 바람처럼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곁을 떠났어 주장님이 시키는 대로 숫자라도 자주 세워볼걸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정말 용감했어 맨주먹으로 엄청나게 큰 안표범과 싸웠으니까 그러자 나머지 장정들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얼마나 용감하던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 어리벙벙한 장정들은 잊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눈으로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세상에 없는 영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지고 말았답니다 장정들은 마을을 향해 계속 걸었어요 너도 나도 슬픈 목소리로 영웅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며 말입니다 그 덕분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이었고 마을에 도착한 장정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족 사람들에게 사라진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 영웅은 맨주먹으로 사나운 안표범과 맞서 싸웠습니다 같이 돌아오지 못해 가슴이 아파요 장정들은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사라진 영웅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덩달아 눈물부터 짰어요 그때 한 소녀가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어리벙벙한 부족에서 그나마 똑똑한 아이였어요 소녀는 울고불고 난리치는 어른들 곁에서 가만히 자루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자루가 사람 수와 꼭 맞게 열두 개인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자루는 모두 열두 개인걸요 그렇다면 사람도 열두 명이 돌아온 게 분명해요 그러자 추장이 장정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숫자를 세워보았습니다 소녀의 말대로 장정들은 모두 열두 명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부족 사람들이 두 눈을 번쩍 뜨고 추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열두 명이다 안표범에게 물려갔던 우리의 영웅이 살아서 돌아온 게 틀림없다 옥수수 자루도 잃어버리지 않고 추장이 소리치자 부족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영웅이 안표범을 맨주먹으로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부족에게 그렇게 훌륭한 영웅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리벙벙한 부족 사람들이 갑자기 들떠서 좋아했습니다 추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영웅을 위해 마을 축제를 열었어요 부족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부르며 영웅의 탄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영웅이 나셨도다 무기도 없이 안표범을 때려잡은 영웅이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벙벙한 부족의 호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졌답니다 다른 마을에도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그 후 어리벙벙한 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말썽꾸러기 이야기 옛날 어느 부부한테 세 살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른들 하는 일에 사사건건 끼어드는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래서 아이는 늘상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어른들의 얘기에 끼어들었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데 아이가 다가와 한올한올 배가 짜여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왔지요 아이고 형님 배 짜느라 힘드시겠소 어서와요 종구어머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틀에 앉았던 어머니가 약간 엉덩이를 들자 방귀가 뿡 나와버렸지요 무한해진 어머니는 얼른 그걸 감추느라고 아이한테 요 녀석이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게 방귀를 끼니 하면서 곁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거든요 그러자 억울해진 아이가 가만있지 못하고 엄마가 끼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고 금방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무한해져서 얼굴이 빨개졌고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냥 서 있기가 난처해서 슬그머니 돌아갔거든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배틀에서 내려와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마구 때리는 겁니다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한참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난 다음 화가 조금 풀렸는지 어머니는 다시 배틀에 올라가 배를 짰고 그 곁에서 아이는 징징 울면서 앉아있었어요 그때 이웃집에 사는 할머니가 배 짜는 것을 구경하려고 놀러왔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셔요 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엉덩이를 약간 들썩거리자 이번에도 공교롭게 방귀가 뿡 나와버렸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지 못하고 엉거주춤 무한해하고 있는데 울고 있던 아이가 엄마 내가 뀌었다고 할까? 하더랍니다 어느 날은 말썽고라기 아이가 장난을 심하게 치고 고집도 쎄서 자주 꾸지람을 해도 그때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 밥상에 있는 사발을 들다가 그만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가 아이의 엉덩이를 까놓고 철썩철썩 때렸어요 요 놈 자식 가만 놀지 못하고 일만 저지르는 녀석 실컷 맞아 봐라 아이는 아파서 죽어라 소리질러 울고 있는데 때마침 사발 파는 등짐장수가 왔습니다 좋은 사발 사시오 어머니는 깨진 사발을 한쪽 구석에 치워놓고 사발 장수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바닥이 깊은 사발 있나요? 그러자 사발 장수가 바지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대로 골라보세요 어머니가 사발을 아무리 골라봐도 어쩐 일인지 사발이 모두 바닥이 얕아서 밥을 많이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발 바닥이 얇아서 안되겠네요 그랬더니 사발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 얕으면 밥을 위쪽으로 올려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발 바닥이 깊으면 모양이 상스러워 안됩니다 사발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발을 팔 욕심으로 어머니에게 수다를 떨면서 좋은 사발이라고 떠들어댔어요 사발 장수에 수다를 댔자니까 그 말이 그럴 듯해서 어머니는 그렇겠군요 밥을 고봉으로 높이 담으면 되겠네요 하면서 사발 한 벌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방에서 징징 울던 아이가 엄마 엄마 그럼 죽도 고봉으로 담을 수 있어? 하더랍니다 과연 이 아이가 말썽고러기가 맞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막내 공주와 해당화 이야기는 효성 깊은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머니가 먹고 싶다던 정어리를 잡아오지 않고 공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던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그 일을 통해 어머니는 효자와 효부를 얻게 됩니다 결국엔 남편을 그리워하던 며느리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는데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다시 나쁜 일이 되는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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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